지금의 의견 수렴 과정, 특히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제주도가 마련한 방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얘기, 제2공항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사실 공항시설법은 아니지만 주민특표법을 통해서 주민특표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공항시설법, 공항과 관련한 관련법에는 주민특표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 맞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는 주민특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주민특표법 제8주에 보면 중요한 국가시설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갈등 해소이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찬발로 묻는 건 올 때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뭐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실험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모양새가 도와 의회가 제각각 지금 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특기 차원에서 원지사와 면담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면담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면담 결과 어떤 세부적인 방향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직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고 더 많은 가해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도지사업소의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는 염두를 줘야 된다면 지사의 태도가 좀 아쉬운 대목들이고. 시사평론가 김도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문가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혈압 좀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혈압은 아니고요. 토론하다 보면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명쾌한 줄 아는 저희 시사 프로그램 녹화를 하셨는데 장성철 도당위원장 만나셔서. 명예통합당 도당위원장하고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자세한 건 내일 방송이 되니까. 네, 방송에서 보라고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오늘도 공항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가 열렸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상황들 중에 논의가 됐던 것들 중에 도민 의견 수렴.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요약하자면 제주도와 제2도의회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뭔가 지금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의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2도는 도의회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 주민의견 설명회, 주민 설명회라는 식의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2도와 제2도의회 또는 국토부, 반대단체, 찬성단체 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또 다른 갈등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의회는 어찌됐든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방안들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자체가 주민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수렴하는 방식의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7월 동안, 7월 한 달 동안 네 차례 공개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국토부 관계자도 나오고 반대단체도 나오고. 그런데 그 과정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그 이전에는 국토부는 완강하게 그런 어떤 대화의 장에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사의 여론의 압박이 있었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힘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여론들이 결국은 국토부 관료들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국토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이 어떻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한 차례 토론회 때마다 한 4시간이니까 또 한 16시간 동안 어찌 됐든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면 반대대로 예전의 의견만 되풀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도민들 특히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그 4차례 토론회만큼 많은 정부들과 많은 의견 교환들이 이루어진 자리가 없었거든요. 국토부 자체도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제2도의 입장은 너무나 완강한 것 같아요. 특히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합니다. 참 반을 묻는 여론 의견 수렴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안이 없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식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건 처치하더라도 일단 태도에 대한 문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는 어떤 측면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과 견해가 다르거나 혹은 자신의 견해와 같거나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감없이 듣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의견 수렴 과정 특히 주민 설명회라고 하는 이 제2도가 마련한 방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 의견은 뭐냐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의견 수렴에 국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2도가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들였는데 그 사회적 비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대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까 보다. 그런데 민주적 의견 수렴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찬성단체나 원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 그리고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게 도민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폭넓게 합의된 상황이고 그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제2공항까지 결정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2공항의 확충 문제, 특히 인프라 확충 문제가 화두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2공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도민사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도민사에서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제2공항을 이용해서 도민들의 문나들이가 자유롭게 문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확충되는 걸 원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육지로 나갈 수 있고 육지에 있는 제2도민들이 제2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세 가지 대안, 지금의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나 신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2공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 성산의 입지가 결정될 때 그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었던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깜짝 놀랐다. 의회의 선택이었다고 할 정도면 그 이전에 수많은 제주지역사회의 합의와 논의와 이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다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감없이 밝혀야 되는 의무는 결국은 정부가 국토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사회에서 일가에 불판을 하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걸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문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갈등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 차원에서 특위 위원들하고 이상은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장하고의 설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일단은 제주도 도의회 측은 도민 의견 수렴, 찬반까지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묻는 공무원 조사냐, 심층 여론 조사냐, 주민 투표냐 이런 방안들을 좀 오색해보자고 하는 건데 관광수용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같이 되어있죠? 그렇죠. 관광수용력 부분도 얘기했죠. 그런데 뉘앙스가 좀 애매한 것은 환경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관광 인프라가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고요. 특히 시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적사업에서 제2공항 문제가 어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는 지속적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떤 시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건설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타임을 놓치게 되면 제주공항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일 텐데 지금 그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 제주에 있어서의 환경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3,800만, 4,500만, 5,1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섬, 제주라고 한 섬이 그런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는 굉장히 근본주의적 환경주의자들의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논의의 태도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갈등의 고를 좀 더 깊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민 의견 수련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도 하지 않겠다, 국토부는 주민투표법은 법상 되지도 않는다, 해당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공항시설법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공항시설법, 공항과 관련한 관련법에는 주민투표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 맞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주민투표법 제8주에 보면 중요한 국가시설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국책사업이 국가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서서 그것에 관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텐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정부에서 그런 절차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나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의견 수렴,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갈등해소특위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게 갈등해소를 해야 되는데 찬반 의견을 묻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있죠. 갈등해소특위가 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론화특위에서 바뀌었죠. 물론 이제 공론화특위에서 갈등해소특위를 바뀐 게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기에 하나는 꼼수였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찌 됐든 그 문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도민들이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해소이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찬발로 묻는 건 올 때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5년 동안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좀 진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결단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업 주체는 국토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을 해라. 노래가 답변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 제주도에 가면 국토부 책임이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책임 떠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공은 어찌 보면 제주도로 넘어온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제주도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또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결국에는 찬반의 의견이든 대안의 방식이든 누군가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토부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제주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됐든 제주 도의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됐든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현역 정치인들에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묻는 수는 있지만 지금 입장을 몰라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죠. 원칙적으로 사업은 국토부가 하지만 그 지역 해당 지역은 제주도고요. 제주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제주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논의들과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 창구 1차장의 창구가 어디가 돼야 될까. 그건 제주도가 돼야 되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원희룡도지사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러는 의견들에 대한 가감없는 창구의 역할을 또는 소통의 역할을, 가교의 역할을 제조를 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MBC와의 명쾌한 주에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제주도지사가 보내드리면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국민과 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굴복이라고 표현을 쓰면 도대체 정치인들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 좀 되묻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제2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회적 비용을 들어도 갈등을 반기하는 가장 큰 원칙적 책임은 물론 국토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제주도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문희농도지사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모양새가 도와 의회가 제각각 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특기 차원에서 원지사와 면담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면담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면담 결과 어떤 세부적인 방향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원희농도지사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한마디잖아요. 대안 없는 찬반은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은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입장.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만나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 측에서는 반대의 논리대로 이야기할 것이고 찬성 측에서는 찬성 측의 논리대로 이야기할 것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주 지역에 엄연히 존재하고는 찬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고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견은 어떻게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줘야 된다면 지사의 태도가 좀 아쉬운 대목들이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미루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밝힌 게 환경부의 전략 환경행평가가 부동의가 된다면 사업을 폐기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면 제주도의 의사결정하고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을 수 있다. 짓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국책사업일 하더라도 전략 환경행평가에서 어떻게 잘못이 있다. 이게 전략 환경행평가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전략 환경행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이 저추되고 간에 어떤 식으로 간에 사회적 비용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에 보면 국토부가 그냥 원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원희룡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들을 지혜들을 도의와 함께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시사전망대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